그 아가 고강이 옆에 붙어있으면 상통 다 깨진다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 방박이 없겠냐고 내가 널 제대로 보살피자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 안 가 뭐? 안 간다고 볼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떨어내라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같이 지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일부러 굶긴단 말이야? 애를? 우째 좀 약발이 맥히더라 내일부터는 라면을 먹기 힘들어질 텐데 어떡하지 사람이 상황 안 좋고 그러면 남의 신세도 짓고 그러는 거지 어디 간 거야?